광진구가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제한됐던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최고 고도지구를 폐지해달라고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일대 개발 가능성은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과 구이동 일대 최고 고도지구 해제를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난 1996년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 25년만입니다. 그간 능동과 구이동 일대 건축물 높이는 최고 16m로 제한되어 왔고 어린이대공원 북문 경계선에서 30m 이내인 경우는 13m 이하로 제한돼 일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 고도지구 폐지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해온 광진구. 지난 22일 서울시에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 고도지구 폐지 결정안을 입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예건이 물어있고 특히 최고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에 대한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서울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최고 고도지구 해제 요청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 구이동 일대 21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결정안에는 능동, 구이동 일대 전용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 고도지구를 폐지해 16m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는 고도지구 해제 이후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천호대로 남측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 고도지구 해제를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와 시의회의 심사 통과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btv뉴스 김진중입니다.